저는 네이처의 메인 래퍼 선샤인입니다 너가 메인 래퍼하면 난 막내가 샤샤샤 하늘에 날린 아들의 날린 하나도와 날린 없는 이곳은 그녀와 나 파랑색만이 육감의 교감을 오감 다 위로 졸해버린 기적의 땅 쉿 랩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저희 노래에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랩을 진짜 잘해요 제가 쇼미 더 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RP도 또 매일 두회로 네 죄송합니다 다음 앨범 때 기대하십쇼 진짜요 진짜 잘해요 화이팅 다음 앨범 때 기대해주세요 다음 앨범 때 기대해주세요